한겨레에서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왜 전직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만나느냐 굉장히 성실한 그런 기사를 썼어요 기사 양도 꽤 많고 이재훈이라고 전문기자죠 전문기자의 주로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글들을 많이 쓰는 그런 분인데 그러기도 하고 민주당은 굉장히 적대적일이 많지 서늘한 지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사람 기사들 굉장히 불편하게 봤었는데 이번 기사는 웬일인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의 만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기사였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율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산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나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까지만 했고 양산 얘기는 주변에서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지 양산으로 내려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들의 바람 바람 이런 정도였지 양산 내려간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이런 경우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디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랜드 하이아트 호텔 이게 딱 나왔어요 21 서울 그랜드 하이아트 호텔 최종 조율 중 이렇게까지 나와서 야 그럼 여기서 아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세팅들을 갖다 좀 하지 않을까 변화된 정서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TV조선하고 파이낸셜 뉴스를 비롯해서 보수 경제제에서 갑자기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안 만난다 백악관에서 아예 예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 보셨죠 그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예정이 없다라고 정확히는 안 만난다 아니고 예정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요거만 만날 때까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들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으로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태고요 지금으로서 할 말이 없다는 문장을 놓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V조선의 가장 최신 기사를 보면 되게 웃겨요 또 TV조선도 그러니까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서로가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미국 측에서는 일정이 없다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쪽에서 이미 제안이 왔었던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조율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그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TV조선은 얘기하면서 마지막 워딩은 참 또 의미심장한 게 그래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만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끝났어요 뉴스가 이건 만난다는 거야 만나는지 안다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작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안이 있었고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인데 지금 어느 지점에서 난항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되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선 첫 번째 최초의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이다 그게 팩트고 둘째 윤석열이 용화대예요? 국민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90분이 진행이 되든 60분이 진행이 되든 실제로 진행되면서 결정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조율이 돼 있는 상태죠 다 조율하는 만남을 최근 일주일 정도 가졌단 말이죠 그쪽에서 담당 파트너가 와가지고 우리 쪽 인사들하고 계속 조율을 했어 우리 쪽 인사가 김태우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1차장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그 시점의 브리핑도 김태우 차장 했고요 김태우가 얼마나 때를 섰겠습니까? 만나면 진짜 우리 삐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일단은 공식 일청표에서 뺀 게 아닌가 이런 추정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불편해했다 여기까지는 팩트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첫 인기 중에 첫 한미정상회담이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얻어갈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걸 성사시켰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파이든 대통령한테 있어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고 저러한다고 저러한 나라의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지만 지금 완전히 윤석열 쪽에서는 빤스 벗고 달려들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형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만남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지켜보자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따져보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 정도겠죠 트럼프랑 바이든은 대화가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대부분은 미국과 정보 공유를 했겠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북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조언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가장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전 정상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불편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겠죠 사실은 미국 측에 강력하게 구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특히 명분은 선거 국면 아니냐 바이든이 여기 와서 선거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사실상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푸시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해서 말씀을 든다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을 텐데 지금에서는 확인된 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이 듣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너무 싫어한다 바이든의 결정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밀리에 만나고 그게 지선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남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더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한미정상회당 테이블에서 신규 안보 이슈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IPEF 또 EDSCG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IPEF 같은 경우도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뭔가 좀 묶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완전히 자유무역이 아니라 우리 섹터를 좀 묶어가지고 좀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 속에서 호주와 일본과 함께 묶여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나누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중국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중국과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지 않습니까 일단 왜 한국에 먼저 바이든이 방문하는지를 놓고 생각해 보면 답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IPEF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그냥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 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미국이 끼겠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주축이 되는 건 일본이겠죠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에 아세안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등 10개국을 미국으로 초청 10개국 즉 8개국을 미국이 초청을 해서 이 IPEF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말레이시아는 못하겠다 인도네시아는 안 하겠다 태국도 못하겠다 싱가포르하고 한두 개국 정도 방글라데시 정도 참여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자꾸 좁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든 입장에서는 팔을 비틀만한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죠 팔을 비틀만한 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세안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내면서 사실상 알로에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상 아세안 지역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아시안들을 안심시키면서 뭔가 지렛대 역할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런 외교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중동 외교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경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UAE 같은 경우도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 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 국회의원이 간 거잖아요 전직이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가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현재 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가 갔어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이것도 옛날에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관계를 터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명박 정부 때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지역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미 외교라인으로 집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북미 라인 바깥에 있는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결국은 사다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쪽에 어떤 루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외교라인들이 중동 쪽에도 무식한 거예요 실제로 중동에 가서 국왕을 접견을 했는데 국왕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국왕을 접견을 하고 실제 실세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왔어요 미국은 아예 그냥 사절단을 보냈더만 부통령을 보냈어요 부통령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부통령급에 보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아니 난 걱정돼 죽겠어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세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시장 역할을 해줬던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있을 때도 오히려 그쪽으로 시장을 넓히면서 굉장히 우리의 새로운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우리 무기를 수입해줬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홀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미국만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생긴 참사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EDSCG 같은 경우는 핵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인데 여기를 통해서 북핵을 어떻게 확산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저기에 끌려가다 보면 손발 다 묶여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자꾸 커질 것 같으면 군사 행동하겠다 이런 정도의 업체만 정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개성공단 하나도 개성공단에 감기약 보내는 것도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일본의 뒤를 따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일본 이외에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일본 이외에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동맹도 하겠다 그랬는데 이야 저 기술동맹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서 경중을 떼어내버리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갖다 보면 어쩌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자국 내에 완전히 생산벨트서부터 시작해서 기술 R&D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태계를 미국 내에 때려박아넣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을 동맹을 맺자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할 때 저는 제정신인가 했던 게 왜냐하면 대만에서 TSMG가 잘 나가고 있는 게 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에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내겠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겠다 저는 맨날 2등 할게요 이래서 시장을 잡고 있는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술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찜해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불가능한 구호거든요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러는 가운데서 중국과 얼만큼 사이를 벌릴 거야 라는 확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드에 이어서 IPF까지 몰아치면 글쎄요 중국 어제 그래서 오늘 보도에 보니까 산자부의 중국과의 통상관계가 어떻게 될지 대책을 세월하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불안합니다 큰일입니다 기술동맹이라고 구호만 외치고 실제로는 기술 종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기술 종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확실한 그런 어떤 신리를 챙기는 그런 포지셔닝이 안 돼 있을 경우는 나중에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기술은 이전받지 못하고 우리 자국에서 기술에 투자할 때는 미국이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눈 크게 뜨고 어떤 우리의 국익을 내주는지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스러운 건 언론들이 언론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보수지도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설까지 동원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알아듣고 제발 중국과의 사회를 나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외교는 한 번 틀어지면 돌리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술동맹이란 없습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기술동맹을 맺어줄 리가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